제가 서울에 내가 이렇게 상경했을 때 남자친구가 생긴다, 그런데 남자친구가 차로 한강을 데려가 준다, 이게 제 로망이었어요. 저희 신랑이 딱 세 번째 연애 차로 한강에 가서 기타를 쳐주는 거예요. 한강 가서 이 차에서 기타는 좀... 뽀뽀 후에 기타 쳤어야 하면 기타 치고 뽀뽀했어요. 기타 치고 뽀뽀했던 것 같아요. 신기한 게 아이키 씨 부모님도 일찍 결혼을 했대요. 아, 맞아요. 그래서 어머님이랑 나이 차이가... 네, 18살 차이. 18살 차이면 17살에 가져야 하는데. 그렇죠? 왜 그랬대? 저희 신랑 그때 남자친구일 때 집에 무작정 데리고 갔거든요. 그래서 저희 아버님, 어머님이 깜짝 놀랐었어요. 제가 결혼할 것처럼 위험스를 풍기니까, 어릴 때.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왜 이렇게 빨리 결혼하냐 그렇게 했는데 유전이다 이러면서. 유전이다. del... 잠실진도 tadi. 그렇게 먹으러 왔어요.